국가보안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는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습니다. 종교인평화회의는 어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며 독립운동을 테러로 왜곡하고 해방 후 자유, 평등, 자유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어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예술표현과 사상과 양심,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한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